이 사이 뚜렷이 여자다워진 그 어깨를 마취꼬는 약간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만 해도 그렇단다. 기꼬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요? 어머니는 늘 조용하고 얌전한 분인 줄 노보오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어디에 그런 점이 있을까 하고 노보오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왜 그런 놀란 얼굴을 하니 노보오야? 어머니도 인간이란다. 어머니도 몹시 약한 인간이다. 곧잘 쓸쓸해지고 남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설마 그러실라고요? 거짓말이지요? 어머니가 남을 증오하고 화를 내다니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노보오는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노보야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단다. 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야. 기꼬는 젖먹는 아이였던 노보를 놓고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의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찮았다. 결코 도세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집 시어머니도 그리고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전염병처럼 싫어하고 천시하던 시대였다. 도세만이 특별히 성미가 나빴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래도 기꼬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도세를 좋게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기를 박해한 도세에 대해 품는 이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기꼬는 절대로 생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를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기꼬는 책하고 있었다. 너를 책망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에서 듣곤 하는 이 말이 기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잠자리에 들어간 뒤에 노보는 어머니의 말을 생각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란 말이다. 그때그때 자신조차도 상상 못했던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겨우 스무 살인 자기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돌아오처럼 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 로루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보는 생각했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배는 무척 고플 때 눈앞에 주먹밥이 놓였다면 그것에 손을 뻗치지 않는다고 장담은 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 절박한 상황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노보는 여세계에 관해서는 자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자기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주인집에 묘령의 예쁜 처녀가 있다고 하자. 그 처녀와 단둘이 되었을 적에 자기가 광폭한 이리로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욱이 상대가 유부녀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보는 더럭 겁이 났다. 유부녀에게 손을 대거나 처녀에게 손을 대거나 모두 법률에 저촉된다고 노보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이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보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택가의 밤은 빠르다. 모두 잠자리에 든 듯 고요하다. 한데 그때 어디선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몹시 쓸쓸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죄 중에 법률에 저촉되는 죄보다 더 중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보에게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사과 하나를 훔쳤어도 들킨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 그러나 갑작스레 들어온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노보의 상사 중에 몹시 악질적인 사나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나이는 부하 직원들에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철저하게 불안전한 지시를 하고 있었다. 갑의 서류를 만들어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면 갑의 서류를 누가 내라고 했나 의뢰 서류를 해 가지고 와 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것을 노보는 그가 잘못 지세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차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에 한두 번은 누군가가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을 보고 노보는 그 사나이의 심리상태를 이상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악랄한 꾸짖는 방법으로써 마치 그렇게 꾸짖고 싶어서 불어만든 올무처럼 여겨졌다. 상사에게 말대꾸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쭐해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노보는 철실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그 상사의 악취미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과 한두 개 훔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해도 그 악랄한 상사의 악취미보다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을 거라고 노보는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악랄한 자의 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보는 자기는 어떤가 하고 돌아다 보았다. 남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큰 죄가 아니겠는가. 노보의 동료 중에 늘 찌푸드렁하니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상사가 부를 때면 마지못해 대답을 하지만 동료나 사완이 부를 땐 제대로 대답을 하는 법이 없다. 항상 볼이 부어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쩔쩔매게 만든다. 보는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되어 그의 퉁명스러움이 옮겨올 것만 같게 여겨진다. 그런 사람도 무척 남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좀 도둑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노보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재라는 말은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남에게 아무런 괴로움도 끼치지 않으면 그걸로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마음속으로 여자를 상상하고 늘 그런 것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마음속의 문제이지만 그것도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싸워서 남을 때리는 것보다 더욱 끈적끈적한 죄의 냄새를 풍겼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남의 생활에 하등의 위험도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도 죄의 냄새가 나는 것일까 노보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마음 바닥에서야말로 정말로 죄라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노보는 잠에 떨어졌다. 이튿날 노보가 직장에서 돌아오니까 닭가시의 큰 소리가 형광까지 들렸다. 형님 어서 오세요. 닭가시 혼자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하며 방에 들어서더니만 거기엔 다른 손님 한 분이 더 있었다. 머리를 허술하게 이마까지 늘어뜨리고 검은색 옷을 입은 30세 가량의 남자였다. 온후에 보이는 눈길이 노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태껏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부드러운 눈길이었다. 이 녀석 이 정동생인 노보란 놈이야. 닭가시가 이런 말로 노보를 그 남자에게 소개했다. 오라 그렇지 요샤라에서 뒤로 도랏 해서 도망쳐버린 거백한 녀석이야. 닭가시는 척척 사정없이 말해버렸다. 노보는 빨갛게 되어가지고 인사를 했다. 옆에 어머니도 마치코도 없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다. 요샤라에 갔던 이야기는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 너 인간이 분별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 뭐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야기 잘 듣는 게 좋을 거다. 닭가시가 이렇게 말했지만 노보에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형님 이분은 어디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노보가 꿇어 앉은 채 물었다. 어디라니 일본 서지 소설 쓰고 있는 나까무라 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셔. 그런 이름을 노보는 몰랐다. 하지만 소설을 좋아하는 노보는 소설을 쓴다는 사람이 신비롭게 여겨졌다. 나까무라 슝이에요. 모쪼록 잘 부탁합니다. 이 다까시 한테는 집이 이웃에 있기 때문에 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나까무라 슝은 오사카의 사투리를 쓰지 않았다. 조금 사투리는 섞였지만 오사카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좀 조사할 것이 있어서 약 반년 동안 도쿄에 계시게 된다. 너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받으면 좋을 게다. 다까시는 기분이 좋았다. 여사이 경기는 나쁘지만 다까시의 상점은 순조롭게 성장해 가는 모양이었다. 이거 제 소설입니다. 나까무라 슝은 이렇게 말하고 책 한 권을 노보 앞에 놓았다. 보아가 라고 하는 책이었다. 빨개 개인 어느 일요일 오후 노보는 나까무라 슝이한테 받은 보아가라고 하는 소설 책을 손에 들었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 버릇대로 노보는 그 책을 손바닥에 놓고 잠깐 동안 그 무게를 즐기고 있었다. 뜰에는 팔손이의 그늘에 빨간 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주위만이 유달리 조용했다. 햇빛의 날개를 반짝이며 날아온 벌이 빨간 꽃에 잠깐 머뭇대다가 앉았다. 이런 때가 노보의 가장 즐거운 때이다. 노보는 늘 책을 읽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손에 쥔 채 그 속에 무엇이 적혀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은 작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 온화하고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좀 사양하는 듯한 태도를 지닌 눈이 가느다란 낙가무라 시흥우가 어떤 소설을 썼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다. 또 보는 왠지 소설 쓰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교만하고 좀 대표적인 듯한 인간일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낙가무라 시흥우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가느다란 눈 속에서도 맑은 빛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도 소설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건가?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타락의 제 일부를 내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였다. 노보 자신도 처음엔 소설을 읽는다는 데 대하여 무척 주저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노보 는 빨간 꽃에서 눈을 옮기며 조용히 책을 폈다.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서 노보 의 마음은 그 소설 속에 용해되고 말았다. 그것은 어느 미국서 돌아온 복사의 이야기였다. 복사는 천사와 같은 우아하고 청초한 미국 여성과 결혼해서 돌아왔다. 복사는 부임하는 인삿말을 하면서 신도들 앞에서 십여 년 전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 복사의 이름은 하도미아 우노스케 라고 했다. 하도미아는 십여 년 전 법률을 공부하는 서생이었다. 그런데 그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그의 누인은 신바시라는 곳의 기생이 되었다. 하도미아는 어느 변호사의 집에 들어가 기숙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딸 하나가 있었다. 하도미아는 그 주인집의 딸과 연애를 했다. 한데 그 연애에는 입신 출세를 바라는 하도미아의 계산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느새 둘은 서로 몸을 허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부모들에게 탄로되어서 하도미아는 그 변호사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상심한 하도미아는 판사 시험에도 딱방되고 게다가 그 아가씨는 딴 남자와 결혼을 해버리게 된다. 실망이 가중되자 그는 해외로 나가버린다. 미국에서 메리나라고 하는 열심 있는 목사의 가르침을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는 메리나 목사의 도움을 받아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끝내 신학자가 되어 귀국했다. 아내는 그 메리나 목사의 딸이었다. 아내 에미아도 열심히 믿는 신자로서 해에 전도에도 뜻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돌아온 하도미아는 신자들 앞에서 옛날에 애인을 범한 것을 처녀의 신성을 범했다고 마음으로부터 참회한다. 그 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부모와 두이의 거처를 알게 된다. 두이는 은행원의 아내가 되어 부모를 맡아 봉양하고 있었다. 가족 일동은 찾아간 하도미아를 반갑게 맞았으나 직업이 복사라고 듣고 몹시 실망한다. 복사 따위 변변치도 하는 라고 하는 부모나 두이의 음성은 날카로웠다. 복사 따위 그만두고 은행에 들어오너라. 자영도 이렇게 권했다. 목사는 월급이 30원이지만 은행은 100원이나 된다며 강권했다. 이 제안을 깨끗이 물리친 하도미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듣는다. 헤어진 후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옛날의 애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아가씨는 사화라고 했다. 사화는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울며 불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하도미아의 아이를 베고 있었다. 하도미아의 아이를 떼라고 하는 남편과 다투다가 끝내 남편을 죽여버린다. 사화는 감옥 안에서 하도미아의 딸을 낳았고 그 딸은 간수장의 집에 맡겨졌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하도미아는 해계하고 목사까지 되기는 했지만 한때 처녀의 신성을 깨뜨려버린 제가 이렇게 거듭거듭 새끼를 치기에 이르렀는가 하며 며칠을 두고 고뇌를 짓 씹는다. 곧 아내 에미아는 임신한다. 에미아는 임신의 몸이면서 코아원을 시작 하자 하며 우선 시작으로 거지아이 셋을 데려온다. 에미아는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아이들을 방에 불러들이고 마치 왕자와 왕녀를 맡기라도 한 것처럼 좋은 의자에 앉혔다. 그 거지들 중에 옥중에서 태어난 사생어가 있었다. 열두세 살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였다. 그 아이가 실은 자기 딸이란 사실을 알고 목사인 하도미아는 다시 놀라며 고민한다. 하도미아는 이치게 단위의 형무소에 목사로서 설교를 하러 간다. 거기에 한때 애인 사화가 있었다. 어느 폭풍이 부는 밤에 사화는 탈옥해서 목사관의 도움을 청하러 온다. 피곤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에미아는 자고 있다. 몸이 함뿍 젖고 머리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채 찾아 든 탈옥수 사화에게 하도미아는 자수할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지에 떨어진 사화를 생각할 때 다시금 그 냉랭한 감방에 돌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딴 곳에 방을 얻어서 사화를 숨긴다. 한편 하도미아의 부모는 누이의 집을 나와 하도미아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눈이 파란 미국 여성인 에미아를 싫어해서 부모는 사사건건 맵작에 대해왔다. 에미아가 임신을 했는데도 고양이의 눈같은 손자 따위는 기분이 나빠 못 본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 더욱이 아들인 하도미아에게는 줄곧 이혼하라고 조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에미아는 정중하고 순수하게 남편과 부모를 섬겼다. 거지아이들은 에미아를 마리아님이라 부르고 하도미아의 어머니를 마귀 할멈이라고 불렀다. 곧 사화의 신원이 밝혀져서 사화를 숨긴 하도미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몸이 된다. 집을 지키는 에미아에게 하도미아의 부모는 점점 더 심하게 대했다. 어느 날 하도미아의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에미아가 약을 따라 드린 잔을 에미아에게 던졌다. 에미아의 하얀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에미아는 그 아픔을 참고 미소짓고 있었다. 그 모습에 먼저 하도미아의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감옥에 면회하러 갔던 에미아는 그게 웬 상처지? 하는 하도미아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에미아는 조금 다쳤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잔을 던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에미아는 사화가 남편에 의해 숨겨졌었다는 사실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거제아이란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남편이 사화가 숨어있던 집에 머물렀던 사실 같은 것은 더더욱 알 턱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을 알았을 때 그녀마저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급히 미국의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울면서 쓴 그 편지를 에미아는 차마 붙일 수가 없었다. 하나씩 남편의 죄를 모조리 끄집어낸 자기의 추악함을 에미아는 스스로 부끄러워 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벽에 붙여놓은 이 성구를 보는 순간 에미아는 편지를 박박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말았다. 에미아의 얼굴은 희고 깨끗하게 빛났다. 얼마 안 되어서 사와는 옥중에서 죽고 에미아는 아들을 낳는다. 그때는 이미 하도미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풀려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평화스러운 집에 하도미아는 돌아온다. 그러나 사와가 죽었다고 들은 하도미아는 전보다 더 온해한다. 점점 마음이 약해져가던 하도미아는 사와의 백골의 환상을 보는 지경에 까지 서 해가지고 해가지고 누리의 땅거미가 기어들고 있었다. 노부우는 일순 멍청해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로한 눈길을 뜰로 던졌다. 빨간 꽃의 빛깔들이 낮에 보았을 때마다 조금은 검은 빛을 띄고 있었다. 뜰의 화초들은 거의 그 윤곽들이 흐려져 있었다. 모처럼 하도미아 가해 평화가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결말이 되어버렸을까. 노부우는 왠지 그게 자꾸만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죽은 하도미아 목사보다도 먼 곳 미국에서 온 천사와도 같은 에미아가 불쌍했다. 아무리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자기를 벌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악을 해야 하는 건가. 아무래도 하도미아가 너무 일방적이었던 것 같았다. 신앙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런 결말을 가져온다고 하면 오히려 나처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쪽이 행복할 것이다. 결국 기독교는 하도미아에게 살 힘을 전혀 주지 못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도미아와는 달리 아내인 에미아는 얼마나 훌륭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고 노보는 생각했다. 하도미아의 부모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먼지 터는 것이 서툴다고 욕을 해도 결코 노하지 않는다. 뿐만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를 배신한 옥중의 남편에게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보내고 또 옥사한 사와의 시체를 인수해다가 정중하게 장례식까지 거행했다. 이것도 노부에게 커다란 놀라움이었다. 사와는 말하자면 에미아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그 원수의 아이를 맡아서 소중하게 키우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에미아의 아름다운 마음은 노부를 감동시켰다.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노부는 소설의 내용을 계속 생각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읽은 소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해 했다. 어디가 다른 건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오빠 오늘은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두세 번 방에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것 같았어? 음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있었던 거야. 뭐 소설? 마치코는 약간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코야 소설이라는 것은 읽어둬서 나쁠 건 없는 거야.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따위 적혀있는 거지? 성경만큼 유익된 말을 적은 것은 아닐 거야? 성경이라는 말을 듣고 노부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와 마치코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읽고 싶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지금 성경이라고 듣고 노부는 갑자기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저 하도미아와 에미아가 매일 읽고 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성경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이 씌어있니? 어머 오빠 그런 말 어디서 외웠어? 그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생기가 나서 마치코가 말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누이 동생에게 노부는 새삼스레 존경과 질투가 섞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노부야 어떤 소설인데? 기꾸가 웃는 얼굴로 물었다. 노부의 입에서 성경 구절을 듣고 기꾸는 속으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어제 닭가시 형님이랑 함께 오셨던 나카무라 슝우 선생의 무화과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노부는 그에게 받은 무화과에 관해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은 것을 알았다. 어머 오빠 그분께서 소설을 쓰시는 거야? 그렇게 얌전하고 깔끔한 사람이? 마치꾸가 밥 먹기를 중단했다. 마치꾸까지도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카무라 씨가 소설가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소설 속에 성경 말씀을 쓰고 있더냐? 기꾼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게 말입니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 목사님 이야기? 그렇담 그 사람은 물론 좋은 사람이 겠죠? 그렇죠 오빠? 글쎄 난 잘 모르겠다. 꽤 양심적이어서 십여 년 전에 일을 몹시 후회하기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을 배신하기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머 그럴 수 없어요 오빠 그것은 역시 소설이에요. 목사님은 자기 부인을 배신하거나 하지 않아요. 소설가 같은 사람이 목사를 잘 알 턱이 없어요. 마찌코는 뾰루퉁하게 말했다. 마찌코야 내 생각은 잘못이야. 목사도 인간인 거야. 인간인 이상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란다. 하지만 전 낙가무라 씨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찌코야 나도 그 목사님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구나. 아니요. 아내를 배신했다고 하면 나쁜 사람인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 나쁜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마찌코 노보도 들어다오. 인간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두 종이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은 한 종류뿐인 거야. 방금 노보가 말하지 않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거야. 기꾼은 조용히 그러나 엄숙히 말했다. 그럴까요? 글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참으로 마음이 바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마찌코는 좀 오습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렇담 목사일지라도 자기 아내를 배신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그래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그런 나쁜 목사는 베개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런 일은 정말로 극히 드물게 보는 일이야. 어머니 정말로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없어. 어머니가 잘라 말았을 때 노보는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태까지 자기 정도면 바른 사람 측에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니 자신마저도 자기를 바른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원망스럽기 까지 했다. 나는 대학에 가는 것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머니는 나를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으실까. 나는 어디에 놀러 다니는 일도 없이 직장의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술은 고사하고 담배마저도 피우지 않는데 노보는 자기를 더욱더 두둔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노보야 너 아무래도 불만인 것 같구나. 너는 너 자신이 이렇게 진실한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음이 들여다 보여진 데에 대해 노보는 슥겋게 웃었다. 어느새 식사는 끝나 있었지만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노보야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고 생각하니? 그야 매우 훌륭한 정말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는 제많은 인간이다. 걸핏하면 내가 남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파진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었다. 기꾸의 음성이 떨렸다. 맛집고는 벌써 눈물이 글썽거렸다. 사다유키가 죽은 지 아직 석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참으로 훌륭하셨기 때문에 남보다 훌륭했다고 생각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노보호는 일부러 쾌활하게 말했다. 아니다.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에 진짜 훌륭한 인간은 없는 법이다. 이 사실은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는지 모르지만 혹시 못하더라도 곧 이해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에 훌륭한 인간이 없다는 말은 노보에게 아프게 와서 부딪힌다. 아무래도 자기의 일은 쉬이 칭찬하고 싶어진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노보호는 생각했다. 무화과를 읽은 지 열흘쯤 지난 뜻밖에도 낙가무라 쉉우가 찾아왔다. 얼마나 많은 눈일까 하고 노보호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듯 쉉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기름 바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전번에 왔을 때와 꼭 마찬가지로 넓은 이마에 드리워져 있었다. 전번엔 인사차 왔었기 때문에 곧 닭가시와 함께 거리로 나가 버려서 거의 대화를 하지 못했다. 소설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보호는 전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인사를 했다. 별말씀을 짤막하게 대답하고 낙가무라 쉉우는 조금 부끄럽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거렸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어려운 소설이더군요. 그렇겠죠. 그 소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결국 그 목사는 나쁜 목사겠죠. 노보호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글쎄요. 나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겠죠. 어머니께서도 전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선생님께서도 역시 그러시는 말한군요. 노보호는 기독교 신자냐고 묻는 것을 주저했다. 그거란 그리스도 교인의 신자냐는 물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물론 기독교 신자입니다. 낙가무라 쉉우는 주저앉고 대답했다. 각별히 뽐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목사를 칭찬해서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님께서도 신자였기 때문에 젖먹는 저를 떼놓고 가정을 떠나야 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좋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좋은 점만 뽑아서 썼어야 했는데 아 어머님께서는 그토록 고생을 하셨나요? 다카므라 다카므라 싱유는 놀라서 기꾸가 있는 안방종을 돌아다 보았다. 기꾸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카시는 한 번도 다카므라 싱유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물론 기꾸가 신앙 때문에 집을 나갔었다는 사실 같은 것을 싱유는 들은 적이 없었다. 기꾸에 관해 싱유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래봬도 도쿄에는 미인인 숙모가 있다네 라고 자랑스레 하곤했던 다카시의 말 속에 그 미인이라는 것 그리고 욕을 내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 아이가 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즉 극히 일반적인 것 뿐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노보군을 두고 혼자 사신 겁니까? 나까무라 싱유는 강격한 얼굴을 하고 울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죠. 할머니께서는 대단한 반 기독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할머니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머니와 별거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근무처에서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한테 들리셨던 모양으로 두의 동생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서도 노보군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할머니로서는 조상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가 중요해서 예수 믿는 며느리 맞았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집에 둘 수가 없었겠죠. 무의식 중에 노보는 할머니인 도세의 편을 들고 있었다. 제 소설에도 썼듯이 복사나 신자 따위는 변변치 못하다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예수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면서 서양인의 흉내를 내어 아멘 어쩌구 남의 나라 말을 쓰면서 예수인가 뭔가 하는 예국인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노보는 솔직히 말했다. 낙감으라 흉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입에 발린 말로 적당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흉위의 얼굴에는 진심이 나타나 있다고 노보는 생각했다. 아니 진심이라기보다 그것은 더욱 따뜻한 포옹력 같은 것이었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우리가 아니란 듯이 낙감으라 흉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서 선생님께서는 기독교 같은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게 언젠가는 말하게 드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였지요. 뭔지를 생각해내듯이 흉위는 이야기를 뚝 끊었다. 그때 기꾸가 차와 과자를 갖고 들어왔다. 전번에는 매우 좋은 책을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새삼스레 기꾸가 인사를 했다. 아닙니다. 변변치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한데 아주머니께서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낙감으라 흉위는 눈부시다는 듯이 귀꼬를 쳐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노보의 어머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향기롭고 싱싱함 속에도 상중인 사람의 쓸쓸함이 깃들어 있는 얼굴이었다. 저 같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기에 부끄럽습니다만 기꾸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이 여인의 어디에 시댁을 나오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낼 강인함이 있는가 하여 낙감으라 흉위는 기꾸를 응시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보 군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만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생각하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보는 자기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신앙을 싫어하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자기는 처음부터 얻기도 전에 싫어하는 격으로 조금 더 참된 기독교를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증거로 자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버터 냄새가 난다든가 애국 종교라든가 하여 싫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싫어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이다카무라 슝유 그리고 죽은 아버지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먼저 매우 겸손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천성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음으로 해서 배양된 것이라면 기독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리라고 마음 먹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노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부를 마음이 되었다. 그 진지한 노보의 얼굴을 보고 기꾼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기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글쎄다 하고 말하며 잠깐 생각에 잠겼다. 나는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따위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사카 근교에 불하게 놀러 갔다가 굉장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마을 공화당 쪽에서 뭔가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싸움판이 벌어졌나 하여 나가보았다. 한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더러운 예수쟁이다 하면서 한 젊은 청년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예수쟁이니까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난폭하게도 바가지에 오물을 퍼다가 끼얹어버렸다. 머리도 눈도 입도 더러운 것으로 뒤덮여 버렸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않고 곁에 있는 냇물로 들어가 버렸다. 그걸 보고 극성이던 마을 사람들도 더는 어쩌지를 못하고 흩어져 버렸지만 나는 아직 아이였기 때문에 흙으로 된 다리 위에 앉아서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놀랍게도 더러워진 머리랑 얼굴을 씻고 나서 큰 소리로 뭔지 모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어린 마음에도 크게 감동이 왔었다. 이야 그건 지독한 마을 사람들의 행패였군요 어머니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여사께서는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민감한 나의 적에 본 이 정경은 결코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곧 신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기독교에 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혼하기 2년쯤 전에 자주 들리던 손님께서 나한테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어서 저는 곧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본 그 불악에서의 사건이 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보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두가 기독교를 사교라고 싫어했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어디에 사교다운 점이 있느냐 싶더라. 그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불교를 일본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부처를 믿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청년에게 오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워서 모욕을 줄 수 있겠니 모욕한 쪽보다 모욕을 당하고 아무런 반항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쁜 얼굴을 하고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의 신앙 쪽이 나에게는 좋게 여겨졌단다. 기쁘는 담담하게 말했다. 또 보호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골치 아픈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에도 결코 칭찬할 수 없는 종교전쟁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낙가무라 싱유는 팔짱을 낀 채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아직 결혼 전에 소녀였으니까 저는 역시 의분 같은 것 때문에 신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불교를 믿어도 별로 지장이 없겠네요. 또 보호는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 물었다. 그것이 내 길이라면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겠다. 기꼬와 낙가무라 싱유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끄덕였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끼리의 친밀한 얼굴들이 있었다. 하지만 노보호는 왠지 자기만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안방문을 열고 마치꼬가 불렀다. 여기 가져오려무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치꼬는 약간 수줍어하며 샌베이 과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천번에 잠깐 보았습니다. 무척 귀여운 따님이십니다. 슝유는 나이에 비해 퍽 점잖은 태도를 취하며 마치꼬를 쳐다보았다. 소설 쓰신다죠? 마치꼬는 천성적으로 사람 좋아하는 성품 탓으로 이렇게 격없이 불었다. 아가씨는 소설을 읽으시나요? 아니요. 전 소설 같은 것 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꼬야 이 낙가무라 선생님의 무화과만은 읽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엔 목사님의 나쁜 점이 나와있다면서요. 어째서 목사님의 나쁜 점을 썼죠? 약간 원망하는 듯한 어조였다. 아가씨도 신자입니까? 낙가무라 슝유는 팔짱을 낀 채 약간 웃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마치꼬는 자주 새고 소매를 무릎 위에서 접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꾸중을 들을만 하네요. 나도 목사가 될 정도의 신앙에는 머리를 식혀요. 하지만 그 정도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 끝내 인간은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신앙에 굳게 서있다고 꽤 자부하고 있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소설은 우리 신자들이 스스로 조심하자는 뜻에서 쓴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천머리에 적은 성기를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노보는 책을 펴보았다. 누가 보금 제10장 4절에서 9절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계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과소원 직위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 잘합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예수 하면서 놀리고 있는데 복사님의 험담 같은 것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놀리고 핍박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꼰은 반문했다. 큰일 났군요. 이마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치켜올리며 낙가무라 싱유는 정말로 난차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난 이 소설을 읽고 에미아라고 하는 부인이 정말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 예를 들면 알아 놓은 시어머니한테 약사바를 들고 갔더니만 그것을 받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얼굴에 던졌지. 하지만 그 부인은 이마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도 미소짓는 것이었어. 그리고 남편의 애인의 아이를 사랑하기도 했고 옥수한 남편의 애인을 훌륭하게 장사 지내주기도 했어. 정말 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 어머 그렇게 훌륭한 부인이야? 왜 그런 훌륭한 부인이었는데 배신 같은 짓을 했지? 맞짓고는 노보 곁에 있는 무화과란 책을 손에 지며 잠깐 빌려줘 했다. 소설이란 까다로운 것이죠. 관용한 아내 에미야가 있는데 결국 그 아내를 배신하게 되는 목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자칫 불신앙에 떨어지는 우리 신도들의 모습이라기보다 차라리 나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런 의도였는데 독자들에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 저희 교회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낙가무라 싱위는 기꾸와 노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거 참 어려우셨겠습니다. 기꾸는 이렇게 말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는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그럼 저 소설은 낙가무라 선생님 자신의 신앙생활의 반성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왠지 속이 덜 끓는 것 같은 그리고 언제까지나 가슴에 남아서 의식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슴에 의식이 됩니까? 싱위는 기뻤다는 듯이 미소지었다. 도쿄에 당분간 더 머물테니까 가끔 놀러오겠다고 하고 싱위는 돌아갔다. 노부원은 그 후로 자꾸만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6월 초에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노부원은 도시락을 풀었다. 도시락통은 푸른 꽃무늬의 사기 그릇이었다. 뚜껑을 열기 전에 노부원은 늘 도라지꽃의 무늬를 잠깐 본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를 느끼는 것이었다. 반찬은 계란과 쇠고기 다진 것을 섞어 달콤하게 맛을 낸 부침에다 무조림 등 몇 가지의 마른 반찬으로 되어 있었다. 노부원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앞마당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동나무 한 그루가 곱게 서있고 그 밑에 빨간 장미꽃들이 피어서 비에 젖고 있었다. 보일까 말까 한 빗속에서 장미의 꽃송이도 잎도 함뿍 젖어있었다. 예쁘구나. 문득 이렇게 생각했을 때 노부원은 퍼득 하나의 상념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런 아름다운 꽃이 저렇듯 더러운 흙 속에서 피어나다니. 그건 매우 이상했다. 노부원은 오늘날까지 자기 집의 뜰을 보다가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해마다 노부의 방앞에는 붓꽃이랑 모란 그 밖의 꽃들이 피었다. 모란의 떼면 모란의 대궁이 끝에 모란이 영롱하게 핀다. 또 다른 꽃의 땐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았었다.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 노부원은 지금 비에 젖어있는 장미꽃을 보고 있다. 그 흙 속에서 희고 노랗고 푸르고 붉은 꽃들이 피곤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자기는 왜 한 번도 놀란 적이 없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장미군 노부원은 옆자리의 동료에게 말했다. 그래 해마다 피지. 동료는 입에 밥을 잔뜩 넣고 씹으면서 장미를 힐끔 보았을 뿐이었다. 그걸 보고 노부원은 얼마나 감동이 적은 인간인가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자기 역시 동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동이 없이 피어있구나 하고 생각해오지 않았는가. 당연한 것으로 보이던 것이 일단 이상하게 보이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관심을 끌었다. 꽃뿐이 아니다. 아침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밤이 온다. 이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 우주에 어디인가는 1년 내내 밤인 곳이 있는가 하면 종일 낱만 있는 곳도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아니 이 지상에도 어스름 밤 같은 곳도 있지 않은가. 노부원은 하염없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나 자신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낳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난 아기는 우연히 자기였다고 노부원은 생각했다. 한데 가만 있자. 그것이 정말로 우연일까. 노부원은 필연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했다. 자기는 필연적 존재인가. 우연적 존재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완이 노부의 이름을 불렀다. 나간 옷이 면회입니다. 사완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곧 등을 돌려 복도를 나갔다. 재판소에 근무하기 시작한지 아직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누굴까. 비가 내리는 유리창에 힐끔 눈길을 줘 자기 옷의 단추를 본 다음 노부은 복도에 나갔다. 현관에는 일본식 옷차림에 청년이 서있었다. 키가 크고 살붙임이 좋은 둥근 얼굴의 청년이었다. 노부은 의아해하는 얼굴로 상대방을 보았다. 야 나간호군 요시가와야 청년은 큰 손을 들어 친밀하게 웃었다. 뭐? 너 요시가와군 후카이도에 놀란 나머지 노부은 말을 더듬었다. 그래 요시가와야 너는 아직도 헬스칸 얼굴을 하고 있구나 거리에서 딱 마주쳐도 너라면 놓치지 않겠다. 요시가와는 반가워하는 얼굴로 노부의 모습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몇 번이고 보았다. 야 넌 정말 완전한 어른이 되었구나. 근데 언제 도쿄에 나왔니? 요시가와는 노부보다 대여섯 살 위로 보였다. 오늘 아침 도착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아무래도 장례식에 맞출 수는 없었지. 하지만 장례식에 맞추진 못하더라도 어머니의 소원은 풀어드려야겠기에 효도하는 셈치고 약 10일간 쉬기로 하고 세 식구 모두 올라왔지. 뭐? 셋이서? 야 그거 대단하구나. 셋이라고 듣는 순간 노부의 가슴은 뛰었다. 밤에 노부의 집에 오기로 약속하고 요시가와는 돌아갔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부슬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노부은은 요시가와가 찾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묘하게 가슴이 가라앉지 않았다. 몇 차례나 대문까지 나갔다가는 다시 방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요시가와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 은근히 후지코와의 재해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도 알아차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남에게는 더구나 알려지기 싫은 그런 생각이었다. 현관에서 대문까지의 디딤돌이 비에 한복 젖어있는 것을 볼 때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수줍은 생각이 노부를 감쌌다. 오빠 오빠 오빠스럽지 않아 가만히 방에 앉아있으면 돼요. 요시가와씨가 오시면 내가 곧 알려드릴 테니까 빠찌코의 말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노부오는 마음이 약간 꺼림찌했다. 길을 잃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 거야. 노부오는 기어드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요시가와가 도쿄를 떠난 지 10년이 가깝다. 그때에 비하면 도쿄는 많이 변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노부오는 새삼스레 자기가 한 말 그대로를 믿고 불안해졌다. 조금 후에 마찌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오빠 오셨어요 오셨어 노부오는 후다닥 일어났었지만 얼른 다시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아마 요시가 요시가와 혼자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형광까지 마중나온 노부오는 깜짝 놀랐다. 듬직한 요시가와의 뒤에 살같이 희고 예쁜 가르마를 탄 머리를 한 처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서와라 노부오는 요시가와를 보고 말했다. 노부오의 마음속에 솔직히 나타낼 수 없는 다른 마음이 있었지만 노부오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늦었구나 하고 웃는 얼굴을 지었다. 미안해. 완전히 촌놈이 되어버려서 기웃거리고 구경하느라 이렇게 늦었어. 요시가와는 쾌활하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후지코도 데리고 왔지. 실례합니다. 후지코는 마찌코를 향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다음에 노부오에게 목례를 했다. 무늬가 곱고 빨간 허리띠가 애처롭기까지 했다. 어서오세요. 꼭 후지코양도 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오빠? 마찌코는 마치 노부오도 후지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저런 노부오는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라 머리를 극적이고는 앞장서서 응접실로 들어갔다. 요시가와도 사양치 않고 큰 걸음으로 뒤를 따랐다. 감해가 깊구나. 이 집은 10년 전하고 똑같구나. 이 산수화도 그대로야. 요시가와는 감해 어린 눈길로 방 안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보았다. 아직 어둡지 않은 공간을 통해 뜰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팔손이가 컸구나. 요시가와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 깊은 표정으로 노부를 보았다. 잠깐이다. 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빠찌코와 후찌코는 곧장 응접실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서 친밀하게 웃고들 있었다. 먼저 참배하게 해 주게나. 요시가와는 열어져 저버린 불단이 있는 방쪽을 뒤돌아보았다. 고맙다. 하지만 아버님의 위패는 없다. 그래? 아버님은 어느새 기독교인이 되어 계셨어. 노부는 왠지 좀 부끄러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 그럼 사갖고 온 선양이 필요 없게 됐구나. 요시가와는 의외로 가볍게 말하고 들고 온 보자기를 끌렀다. 하지만 불단이 있는 이상 선양도 아주 필요 없지는 않겠지? 하면서 그는 선양을 노부 앞에 놓았다. 그리고 이건 호카이도의 특산인 미역이다. 하고 커다란 종이 꾸러미를 떼 놓았다. 이거 고맙다. 이런 큰 꾸러미로는 도중에 곤란했을 텐데. 노부는 방바닥에 두 손을 짚고 인사를 했다. 그때 어머니인 기꾸와 마치꾸와 후치꾸가 방에 들어왔다. 아이쿠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구나. 기꾸는 친절을 다해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요시가와의 할머니와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요시가와의 아버지에 대해 조상의 말을 했다. 두이 동생은 예뻐지고 후치꾸의 눈 언저리와 미소가 끊이지 않은 입술은 노부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더욱이 그 아름다움은 애형적인 것에 마음의 깨끗함이 배어나온 듯이 빛나고 있었다. 후치꾸양은 정말 예뻐요. 마치꾸도 솔직하게 경탄했다. 요시가와에게도 후치꾸에게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쓸쓸한 그늘은 추워도 없었다. 마치 긴 겨울 동안을 순백의 눈 속에서 추위를 이기며 살아온 듯한 청순함과 진실함이 있었다. 식사는 손님을 위해 기꾸가 요리해 준 쇠고기 냄비였다. 요시가와는 아버지와 사별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고통 쓰러웠다든가 학교에 가고 싶었다든가 등은 일체 말하지 않았다. 그저 호카이도의 웅대한 경치라든가 추위 같은 것을 말할 뿐이었다. 듣고 있는 동안에 요시가와와 그 사람이 마치 호카이도의 평야에 쭉쭉 가지를 뻗친 젊은 나무처럼 생각되어졌다. 또 도보군 너도 호카이도에 오지 않으련 왕성한 식욕으로 채고기를 쿡쿡 찔러가면서 요시가와는 진지하게 말했다. 호카이도? 거긴 너무 멀어. 도보는 꽁무늬를 빼눈투로 말했다. 약한 소리 하지마. 일본 같은 나라 지도에서 보니까 너무 작더라. 요사이는 미국에까지 공부하러 가는 여성도 있는데 호카이도 정도를 멀다고 해서야 되나. 요시가와는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호카이도에는 곰이 있잖아요. 전 무서워요. 마찌꼬가 무섭다는 얼굴을 했다. 천만에 곰 같은 거 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요. 곰이야말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산속은 혹 모르지만 사뿌루 같은 대도시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호카이도라고 하니까 괜시리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득실거리는 도쿄 쪽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노부호는 자칫하면 후지꼬에게 시선을 보낼 것 같은 자신을 의식하고 있었다. 후지꼬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가슴속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된다. 얼른 시선을 돌리지만 어느새 또 후지꼬의 아름다운 이마와 눈매에 끌리고 만다. 식사가 끝나자 여자들은 안방으로 옮겨갔다. 그때 노부호는 후지꼬가 다리를 끌며 걷는 뒷모습을 뜻밖의 화버렸다. 그 걷는 모습은 결코 흉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뭔가 불안정하게 의지할 곳 없는 것 같은 걸음걸이를 보고 곁에서 살짝 부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후지꼬를 쳐다보고 있는 노부호의 얼굴을 요시가와가 묵묵히 보고 있었다. 노부호군. 후지꼬를 가엾은 아이라고 생각하나? 요시가와가 불쑥 이렇게 묻는 바람에 노부호는 당황했다. 아니, 조금도 예뻐졌다는 생각은 했지만 노부호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아이는 말이다. 다리가 저렇게 불편하지만 한 번도 남들의 앞에 나가는 것을 싫다고 한 적이 없다. 천연스레 매일 물건 사러 다니고 이렇게 독게 와서도 너한테 오는 아이다. 요시가와는 말을 멈췄다. 밖은 어두워졌다. 노부호는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한데 말이다. 저 아이는 다른 계집아이들과는 아무래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곧잘 읽거든. 조금도 삐뚤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의 다리 같은 건 조금도 개념한 적이 없다. 한데 나는 말이다. 후지꼬가 다리가 병신인 탓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구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 자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단다. 요시가와의 얼굴은 누이 동생에 대한 동정으로 넘쳐 있었다. 나는 요시가와처럼 맛집고를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하며 노부호는 갑자기 자기가 몹시 냉정한 인간으로 생각되어졌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나보다 훨씬 앞을 걷고 있었으니까. 그건 도대체 무엇의 긴한 차이일까 하고 노부호는 생각했다. 그렇지가 않아. 네가 훨씬 더 군자이지. 아니야. 나에게는 너와 같은 넓음이나 따스함이 없어. 너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어. 그럴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건 후지코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후지코의 다리가 안쓰러워서 무엇보다도 먼저 후지코를 위해주고 싶었어. 과자가 생겨도 후지코에게 많이 주고 싶었고 밖에 나가서 걸을 때에도 후지코는 길의 좋은 쪽으로 걷게 하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사게 되는 것보다 후지코를 먼저 사게 되는 것이 더 기뻤다. 어느새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야. 너도 만약 누이 동생이 맞지코라 했던가 몸이 부자유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럴까? 노부호는 자신 없이 답했다. 그래. 방금 떠오른 생각이다만 세상의 병자나 불구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별히 있게 되는 것 같아. 요시가와의 눈에서 빛이 났다. 노부호는 요시가와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멍청해 있었다. 그래. 나간호군. 나도 지금까지는 다만 후지코를 다리가 부자유스런 불쌍한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왜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하고 그저 불쌍하게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없을까 하고 동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세상에 환자나 불구자가 없다면 인간은 동정이라든가 자비한 마음을 별로 가지지 못한 채 생일을 마치게 되지 않을까? 후지코의 저 다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인간 형성에 꽤 큰 영향을 준 셈이 된다는 느낌이 든다. 환자나 불구자는 인간의 마음에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띄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닐까? 요시가와는 열을 올려 말했다. 그렇구나. 정말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인간 모두가 너처럼 약자를 동정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겠지. 오래 알아누워 있게 되면 가족들까지도 어서 죽어주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겠지. 아, 그건 확실히 있지. 후지코도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도 놀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 지금까지도 멸시하는 눈으로 보며 지나가는 놈도 많으니까. 곤색 소매에서 햇볕에 그을려 검게 된 굵은 팔을 보이며 요시가와는 팔짱을 꼈다. 음, 그래? 또 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 후지코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인간들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새 누구나가 다 똑같아서 우열이 없고 능력이나 용모 그리고 체력이나 체격이 있어서 똑같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의 환자가 있다고 하자. 갑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켰고 의리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냉혹했다고 할 때 여기서 인간은 명확하게 갈라지고 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요시가와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노보의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면서 오늘 자기가 느낀 장미의 아름다움을 상기했다. 이 땅 위에 모든 것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되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깊이 사물을 생각하나? 아니, 나 자신으로선 별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 나는 제법 자신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내가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한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어떤 사명을 띄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었다. 꽃에는 꽃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주어져 있는지 어떤지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큰 문제가 되겠지? 음, 그럴 거야.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도 있을는지 모르지. 인간도, 개도, 고양이도, 단지 동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일체, 무가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모두에 자기의 인격과의 깊은 관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가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젊은이다운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그렇지, 일체, 무의미하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모든 말을 뜻깊게 느끼고 살아가리라 생각하고 있어. 너의 아버님의 죽음이나 우리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도 남아있는 우리들이 뜻깊게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은 사람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보는 지금 비로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명이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사다육기와 자기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끈을 내야 끈을 수 없는 끈으로 묶여있는데 그 끈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간옥은 그런데 말이다. 우리들은 죽음이라든가 사랑이라는 문제에 정말로 진지하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자니까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날의 바쁜 생활 속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적고 곧 껍데기로만 사는 생활로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호카이도에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노부도 이 요시가와와 매일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면 자기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운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호카이도에 가는 것보다 내가 도쿄로 돌아오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호카이도라고 하는 곳은 내 기질에 맞는다. 호카이도의 겨울은 사람이 지칠 정도로 길지. 이것도 저것도 모두 흰눈에 덮여버려서 푸른 것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질 않아. 오직 상록수인 소나무만이 잎을 달고 있을 뿐. 다른 나무는 모두 고목이 된다.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나는 처음엔 이것이 자연의 죽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반년 가까이나 계속되던 겨울이 지나고 눈 밑에 푸른 풀이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겨울이 결코 죽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다. 요사이는 인간의 죽음도 혹 이 겨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언젠가는 생생하게 숨을 다시 쉬게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 정도야. 호카이도의 겨울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인 모양이구나. 음 그건 도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얼어죽기 알맞은 추위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에 의해 길과 들의 구분이 없어져버리지. 눈보라에 죽는 사람도 매년 생긴다. 하지만 내게는 이 자연의 어맘이 아무래도 필요해. 과연 그렇겠구나. 게다가 그렇듯 긴 겨울이라면 기다린다고 할까 참는다고 할까 그런 인내심도 모르는 사이에 양성될 테니까. 노보는 아직 보지 못한 호카이도의 겨울 추위와 그 길이를 상상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겨울을 요시가와는 벌써 열 번 가까이나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자기가 도쿄에 있는 한 언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새 가을로 옮겨졌는지도 알 수 없는 온화한 사계 속에서 늘 편안히 일생을 보내게 될 거란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했다. 일생 동안 호카이도에 살 마음은 없지만 4년 내지 5년 정도라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미다지가 열리면서 마찌꼬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야기가 대단히 잘 진행되네요. 오늘 밤은 주무시고 가시라는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단다 마찌꼬. 요시가와군 오늘 밤뿐이 아니라 도쿄에 있는 동안 여기 머물러주게.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 날 폐를 끼칠 수는 없지. 요시가와는 큰 손으로 차를 마셨다. 아냐요. 우리들은 머물러주시는 게 기뻐요. 그렇지 오빠? 또 보는 요시가와와 일행이 함께 있어 주었으면 했다. 어쨌든 오늘 밤만은 신세 지겠다. 요시가와의 말에 마찌꼬는 그럼 잠깐 우리들도 함께 어울려요. 트럼프 놀이라도 하면서 놀고 싶어요. 라고 애교를 부렸다. 트럼프? 또 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마찌꼬는 역시 16세의 어린 소녀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트럼프도 좋을 거야. 후찌꼬 양도 지루해하면 안 되니까. 기꼬까지 끼어서 다섯 사람이 트럼프를 시작했다. 노보 옆이 마찌꼬, 다음이 기꼬, 후찌꼬, 그리고 요시가와 이렇게 둥글게 자리를 만들었다. 트럼프 같은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 노보도 오늘 밤엔 즐거웠다. 어머, 그 카드가 나가노 씨한테 있었네요. 이같이 후찌꼬가 친근한 말을 걸어줄 때면 노보의 마음은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쳤다. 이 밤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밤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노보는 트럼프 놀이를 즐겼다. 그날 밤 노보와 요시가와는 같은 방에서 자리를 나란히 하고 누웠다. 요시가와 군, 호카이도에서 도쿄까지 오자면 많이 피곤했겠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요시가와에게 노보가 말을 걸었다. 아니야, 피로하지 않아. 난 철도원이라곤 하지만 짐을 들고 둘러미고 하는 노동자니까. 기차 안에서도 푹 잠을 잤고 오늘 낮에 너를 방문한 뒤에도 좀 잤으니까. 피로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왠지 그의 음성에는 아까와 같은 밝은 맛이 없었다. 노보는 마음에 걸렸지만 내쳐 묻는 것을 사양치 않았다. 요시가와 군, 난 얼마 전에 재미있는 소설을 읽었다. 더욱이 그 소설을 쓴 사람한테 그 책을 받아서 말이다. 은근히 요시가와의 관심을 도두려고 노보는 나카무라 슝유의 소설, 무화과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해주었다. 대단히 재미있는 소설 같은데? 음, 음, 하면서 듣고 있던 요시가와가 베개에서 얼굴을 들었다. 너도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뭔가 은근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거야. 난 그걸 읽고 2, 3일 동안 깊이 생각에 잠겨버렸었어. 그래? 넌 정말로 보기와는 다른 점이 있구나. 소설 따위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고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요시가와는 벌떡 일어나 자리 위에 앉았다. 나도 소설 정도는 읽는다. 연극보로는 거의 가지 않지만. 약간 얼굴을 붉히며 노보는 웃었다. 보기와는 다르다는 말이 나왔지만 난 네가 요시하라의 대문까지 갔었다는 편지를 읽고서는 놀랐다. 불쑥 이런 말을 듣고 노보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너한테도 성적인 고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심했다. 나는 고원한 철학이나 누나는 사랑 같은 느낌을 주어서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는 담백함을 끌어당겨서 대통의 담배를 메꾸었다. 그 둥고스름하고 큰 손가락이 요시가와의 따스함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고민했어. 뭐가 늘 머리에 덮씌워져 있는 느낌 있었어. 공부 같은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다 마찬가지야.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야. 나는 나 나름대로 좀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가도록 지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야. 침착한 요시가와의 말 뒤에 노보는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농담하지 마. 깨닫는 게 다 뭐냐. 나라고 하는 인간 너처럼 제의식인가 하는 고급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뿐이야. 큰 손을 흔드니까 전등 밑에 자욱하던 담배 연기가 흔들렸다. 사람 놀리면 못 써. 나도 제의식 같은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한단 말이야. 무화과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 절실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훌륭한 점이야. 하지만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 뭐. 그렇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알았다면 너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 오곤 하는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 넌 역시 스님이 될 생각이냐. 뭐? 뭐라고? 내가 스님이 된다고? 요시가와는 놀라서 크게 웃었다. 노보는 자기와 서약을 하기까지 하며 중이 된다고 했던 소년 시절에 요시가와를 잊을 턱이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을 말하니까 요시가와는 너, 너라는 사람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건 소년 시절의 꿈이라는 거야. 열 살 때, 열 살 때의 꿈이 있어도 좋겠지. 그러나 또 열 다섯 살 땐 열 다섯 살 때의 포부가 있어서 나쁠 것이 없지 않겠니? 인간은 처음부터 이 나무에서 이 꽃이 핀다는 식의 미리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 왜 나는 이렇게 유치할까, 요시가와군. 나는 말이야, 너와 중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던 거야. 그 말에 요시가와는 큰 소리로 한참 동안 웃었다. 그리고 나서 노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나가노군, 너는 참으로 좋은 인간이구나. 너무 정직해. 이런 도쿄의 한복판에 너 같은 인간이 있으리라곤 생각지 않았다. 절실한 어투로 요시가와는 말했다. 노보는 자기의 유치한 생각이 부끄러웠다. 그런 자기를 따뜻히 감싸듯 쳐다봐주는 요시가와의 눈길이 기뻤다. 나가노군, 나는 말이다. 지금은 철도원으로 일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 후지코를 좋은 남자와 결혼시키고 나도 내게 꼭 알맞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 대여섯을 다 키우고 어머니에게 살아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효도도 하고 그런 정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생활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다. 요시가와의 지혜로워 보이는 눈을 쳐다보며 노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시가와라고 하는 인간이 마치 위대한 평범이라 하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누구나가 입신 출세를 꿈꾸는 이 메이지 시대에 요시가와가 한 그 같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대학을 나와서 학사가 된다든가 또는 박사가 된다든가 나아가서 장관이 된다든가 재벌이 된다든가 하는 꿈을 꾸는 청년이 많은 시대에 요시가와와 같은 말을 하기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더욱이 요시가와는 별로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철도원으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택한 사람으로서의 침착성을 갖고 있었다. 무엇이 요시가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를 노보는 알고 싶었다. 그것은 천성적인 것이어서 자기 같은 사람은 일생 걸려도 얻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보는 말했다. 훌륭하다. 너는 정말 훌륭해. 뭐가 훌륭해. 요시가와는 자기를 훌륭하다고 훌륭하지 않다고도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와 나는 동갑인데 나 같은 건 아직 땅에 발을 디딘 확고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니. 마음속에는 곧 뭔가를 한다고 하는 공명심이 넘실거리고 있단 말이다. 이대로 재판소에서 일생을 보내겠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나이가 되도록 모르고 있는 주제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만은 도저히 떨칠 수가 없다. 내 쪽이 정직한 거야. 그것이 스무 살 된 청년의 참 모습일 거야. 게다가 너는 소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겠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요시가와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리 위에 벌렁 누워버렸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오는 야경원의 딱딱이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요시가와군. 너처럼 살고자 하는 청년은 적어. 너라고 하는 인간은 오늘 하루를 속속들이 소중하게 사는 참된 의미에서의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것은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만 바쁠 뿐 하루하루를 어물어물 보내고 있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나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약한 묘목으로 남아있는데 너는 어느새 올려다봐야 할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건 지나친 평가야. 요시가와는 들어놓은 채 팔짱을 끼고 웃었다. 참, 화제가 바뀐다만 너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부끄러운 이야기다만 나는 할머니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탓인지. 죽음이란 문제가 막무가내로 마음에 와 걸린다. 밤중에 문득 눈을 뜨고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나는 무슨 병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죽어갈 것인가 하고 아이들처럼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죽는다는 건 무서워. 그리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그것을 열심히 계속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을 따름이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청일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은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 너도 죽는 것이 두렵니? 또 보호는 안심이라는 듯이 숨을 내쉬며 요시가와를 보았다. 둘은 마주보고 웃었다. 요시가와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 하지만 그건 편하다는 기분이 들 뿐인 거야. 정말로 편해진 건 아니야. 그럴까? 그렇고 말고 그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니? 여전히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 무엇을 위해서도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쓸쓸해질 거야. 살아있는 의미를 모른다면 죽는 의미도 알 턱이 없지. 혹 안다 해도 안심하고 죽을 수는 없는 도로 다니잖니? 과연 그렇구나. 나가 너군. 너라고 하는 인간은 원래 죽음이라든가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종류의 인간이 아닌가? 살아있는 자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처럼 생각해버리면 그걸로 그만인 거야. 그럼 나는 체념이 더딘 셈이구나. 할머니도 아버지도 죽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언제까지라도 살아있어야 좋지 않은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누군가와 단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자, 이제 그만 잘까? 너도 피곤할 테니까. 음. 또 보는 전등의 스위치를 내렸다. 잠시 후 어둠의 눈이 익숙해지자 봉창이 허옇게 보였다. 그것이 후지꼬의 얼굴을 연상케 했다. 청순한 후지꼬의 이마와 눈이 눈앞에 떠올랐다. 후지꼬도 이 한 지붕 아래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노부의 마음은 형언 겨려울 정도로 야릇했다. 별로 두드러지게 후지꼬와의 추억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숨바꼭질을 하며 놀던 때의 일이었다. 노부가 숨어있는 헛간에 후지꼬가 들어와서 둘이서 숨을 죽이고 숨어있었던 그때의 일이 왠지 노부에게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날 그 소년 시절에 노부는 처음으로 숨막히는 듯한 이성에 대한 의식을 느끼게 된 듯하였다. 그리고 왠지 그날 본 후지꼬의 가냘픈 다리가 사랑스럽게 회상되곤 했다. 나가노군. 자나? 벌써 잠들 줄 알았던 유시가와가 돌아 누우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깨어있어. 나도 도통 잠들 수가 없는데. 잠자리가 바뀌어서겠지? 아니야. 잠자리가 바뀌어도 잠은 잘 자는 편이거든. 그런데 오늘은 왠지 자꾸만 후지꼬의 일이 마음에 걸려서 말이다. 노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금까지 후지꼬를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마음속을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후지꼬는 벌써 열여섯이야. 슬슬 시집 보낼 준비를 해야 할 때지. 뭐? 열여섯에 시집은 좀 빠르지 않아? 열여섯이면 우리 맞지꼬하고 같은 나이 아닌가. 맞지꼬 같은 아이는 아직 여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니? 노부는 불시에 발목이 잡힌 듯한 느낌이었다. 여학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열여덟 정도에서 결혼하지 않니? 호카이도에서는 열여섯에 시집 가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란다. 후지꼬는 다리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실은 데려가 줄 사람도 없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혼담이 들어왔어. 오 그거 잘된 일이군. 노부는 그렇게 말할 도리밖에 없었다. 아니,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 상대방은 나와 같은 직장의 사나이인데 나쁜 녀석은 아니지만 후지꼬의 일생을 맡길 마음은 들질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 중이지. 아까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요시가와의 어조에 대한 이유가 노부에게는 명확해졌다. 그렇담 거절하면 되잖니?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거절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무 근심도 없겠다. 그 아이는 내 누이동생처럼 사지가 건전하지 못하지 않니? 두 번 다시 혼담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처지란 말이다. 노부는 입을 담은 채 어둠 속에 부조된 흰 창문을 보았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 혼담은 후지꼬에게는 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부는 겨우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후지꼬에게 자기도 이상할 만큼 마음이 끌렸다. 그것은 시첸말로 한눈에 반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 생각이 이 이상 더 자라간다고 하는 확신성은 지금 당장 가질 수는 없었다. 다만 혼담이라고 듣는 순간 후지꼬는 누구의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여섯이나 열일곱에 시집 보내지 않으면 곧 열여덟이 되어버린다. 열여덟에 적당한 혼처가 있으면 좋은데 그때를 넘기게 되면 열아홉은 여자의 액년이라 하여 시집장과 가지를 아느니 문제고 자 스무살이 되면 그때는 늦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다리가 불구인 후지꼬에게는 적당한 혼담도 끊어질 거라 이 말이야. 대개의 경우 일들이 해결이 되는 터수이지만 후지꼬의 일이 되고 보면 아무래도 올바른 판단이 안서. 이렇게 말한 요시가와는 자조하듯 웃었다. 또 보호는 아무래도 요시가와를 당할 수 없다고 다시 생각했다. 자기는 마지꼬의 일을 그렇게 깊은 염려를 가지고 돌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후지꼬의 다리가 불구라는 이유만일까 생각해보았다. 가령 마지꼬의 다리가 부자유하다면 자기는 더욱 냉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너는 훌륭해. 몇 번인가 되풀이한 말을 또 보호는 다시 했다. 훌륭한 게 아니야. 혈연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거야. 즉 후지꼬보다 나 자신이 불쌍한 거야. 그것이 허튼 녀석한테 시집가서 고생하는 것을 차마 볼 수는 없다고 하는 내 멋대로의 생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입을 볼록하게 한 뒤에. 그렇다. 이제 정했다.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곧 후지꼬의 혼담은 매듭을 지어버리자.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무엇을 생각했는지 요시가와는 이렇게 말하고는 밝은 소리로 웃었다. 그런 뒤 얼마 안 되어서 요시가와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노보호는 잘 수가 없었다. 요시가와는 후지꼬의 행복을 원하는 자기 마음 속에 이기적인 것을 발견하고 급히 그걸 내던지듯 혼담을 매듭짓기로 한 모양이었다. 한대 정한다고 듣는 순간 노보호는 후지꼬가 갑자기 소중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후지꼬를 달라는 말을 할 정도의 용기는 없었다. 그저 쓸쓸했다. 호카이도에 돌아간 요시가와한테서 편지가 온 것은 벌써 7월이 가까운 무더운 날이었다. 침울한 장마가 계속되는 도쿄에서 돌아오니까 호카이도는 활짝 깨인 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디 별천지에라도 돌아온 듯한 기분이다. 도쿄에서는 여러 가지로 폐가 많았다. 서로 어쨌든 스무살의 청년이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너하고 같이 갔던 그 소학교 교정도 나무들이 모두 자라 있어서 10년이란 세월을 생각해 해주었다. 그 벚꽃나무 밑에서 4학년 때의 도깨비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단히 번화해진 긴 자랑, 아사구사의 거리를 거니는 등 여러 가지로 안내를 받아 고마웠다. 후지꼬는 내가 아사구사에서 손금을 본 데 대해 자꾸만 염려하고 있다. 너는 단명하다고 그 허연 수염을 한 관상쟁이 노인은 말했지. 내가 사주 팔자를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겠다. 너는 살결이 희고 약체니까 폐병쟁이가 아닌가 하고 그 관상쟁이는 생각한 거다. 그러나 함께 걸어보고 나서 내가 의외로 단단해서 난 안심했다. 돌아와서 좀 바쁜 탓이었던지 편지를 쓰지 못하고 지내게 되었다. 그 분주했던 일 중에는 후지꼬의 혼담도 있었다. 덕대게 금년 가을에 후지꼬를 시집 보내기로 정하게 되었다. 상대는 사과와 라고 하는 건장한 사나이다. 약혼은 아직이다만 우선 이야기만은 되었으니 안심이다. 어머니도 후지꼬도 안심한 듯하다. 또 천천히 편지를 쓰겠지만 이걸로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생각이다. 어머님과 마치꼬에게도 꼭 내 감사의 뜻을 전해주게. 요시가와 오사모, 나가노 노부에게. 재판소에서 돌아온 노부호는 자기 방에 버티고 선 채 대풀이해서 그 편지를 읽었다. 목 언저리에 땀이 흘러서 불쾌했다. 왜 이리 덥나. 아까부터 노부호는 같은 말을 대풀이하고 있었다. 이제 그 눈에 요정처럼 청순했던 후지꼬도 이 가을에는 남의 아내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전했다. 다리가 붉으라는 것쯤 그리 큰 결함도 아니라고 노부호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했다. 겨우 2, 3일 동안 도쿄를 안내했을 뿐인데도 노부호는 후지꼬를 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아사구사의 손금보는 곳에서 요시가와가 쓱 커다란 손을 내밀어서 장래에 상당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보여준 후지꼬의 얼굴을 노부호는 잊을 수가 없었다. 당신은 앞으로 2, 3년밖에 더 못 사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밥을 잘 씹어먹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에서 자면 아마도 50까지는 살 거요. 하고 관상쟁이가 말했을 때 후지꼬는 그 눈길을 노부호에게 집중시키고 오래 살아주세요 라고 노부호의 기전에다 다정하게 속삭였던 것이다. 그 길을 간지럽혔던 따스한 느낌이 노부호에게는 얻기 어려운 보배처럼 생각되었다. 노부호는 23세가 되었다. 요시가와 등이 도쿄를 방문한 지 3년이 지난 7월이었다. 노부호는 지금 세이칸 연락선의 갑판에 서 있다. 바다는 조용했다. 아직 아우머리 항구의 인파가 뚜렷이 보인다. 노부호는 문득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아우머리 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쫓기고 있었다. 도쿄에 두고 온 어머니와 마찌꼬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찌꼬는 이 기시모도와라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마찌꼬는 지난해 가을 도쿄 대학을 나온 의사인 기시모도와 결혼했다. 기시모도는 오사카에 있는 낙가무라 쉉위의 소개로 알게 된 기독교 신자였다. 낙가무라 쉉위와 같은 오사카 출신으로 도쿄의 어느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마찌꼬는 9살 차이이고 노부호보다 5년 위인 사나이였다. 어떤 기회의 노부호가 호카이도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기시모도는 즉석에서 찬성하여 2, 3년 정도라면 호카이도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권장했다. 처남, 저도 결혼 전에 호카이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호카이도에는 우찌무라 간조가 나온 농업학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시모도는 기독교 신자다운 동경에서 호카이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인 기꾸도 노부호가 대학에도 가지 않고 일해 주고 있는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기꾸도는 노부호가 가고 싶다고 하는 호카이도에 자기가 따라가도 좋다고 말하게까지 되었다. 한데 그동안에 마찌꼬가 임신했다. 그걸 기회로 셋집에 살던 기시모도는 마찌꼬와 함께 나가노가에 옮겨 살게 되었다. 기시모도는 마음이 큰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집적거리고 싶을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다. 노부호는 2, 3년 동안이라면 이 기시모도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호카이도에 가 있어도 좋을 듯한 생각이 들었다. 노부호는 징병검사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미 판인관이 되어 있었지만 왠지 재판소에서 일생동안 근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서른 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이 발견될 듯하여서 밤에는 법률학교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있었다. 지금 노부호는 멀어져가는 혼수의 산에 겨련히 등을 돌렸다. 뜻밖의 호카이도의 산들이 앞에 보였다. 노부호는 퍼득 정신이 들었다. 호카이도다. 몇 시간 동안 배를 타지 않으면 볼 수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타난 호카이도의 산들은 노부호에게 힘을 주었다. 후지코 노부호는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후지코의 영상을 향해 외쳤다. 후지코가 사가와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3년 전 가을의 일이었다. 계속해서 요시가와한테 편지가 있었는데 후지코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인생은 좋은 일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 듯하네. 얼마 전에 후지코의 시댁이 될 집에서 예물이 들어왔을 뿐인데 후지코가 급작히 알아눕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니까 반드시 갑작스러운 일도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 도쿄에서 돌아오는 얼마 동안 식욕이 없었다. 여덕 때문이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한여름이 되었다. 가을이 되면 식욕이 옛날대로 돌아오겠지 하고 적당히 지내고 있었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감기가 오래 계속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약간 가슴이 나빠져 있었다. 애처롭게도 모처럼의 혼담을 이것으로 해서 헛되이 만들어 버릴지 모르겠다. 사화관은 무척 후지코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예물을 돌려 보냈을 때에는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상대방의 호우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게 되겠지. 이런 편지가 온 뒤로 얼마 동안 요시가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노보는 노보대로 즉각 의문의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도 어찌어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냈다. 그 마음 바닥에 가슴이 나쁜 후지코와 관련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었다. 배병 환자는 이웃에서 떠나가 주기를 강요당할 정도로 천대를 받던 시대였다. 그러는 동안에 해가 저물었는데 노보는 그때서야 엽서를 썼다. 아버지인 사다유키가 죽은 해였기 때문에 연하장을 쓸 수는 없었다. 맹렬하게 추운 그쪽의 겨울은 후지코의 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빨리 의문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나 후지코의 흉중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다. 노보는 자기가 쓴 엽서를 읽고서 불쾌함을 느꼈다. 자기가 의문 편지를 내지 않는 데는 보다 자기 멋대로의 냉혹한 생각이 있었던 터이다. 그렇게 볼 때 이 엽서는 고스란히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그 엽서가 가는 동안에 요시가와로부터 엽서가 왔다. 너도 쓸쓸한 설을 맞았겠지. 아버님 안 계시는 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절실하게 느끼리라 생각한다. 후지코는 건강하다. 계속 몸에 미열이 있긴 하지만 기분만은 건강하다. 아니, 건강한 척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도 덩달아 그러시고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이 가장 심하다. 사가와와의 약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 약혼은 이미 파기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노보는 엽서를 읽었다. 곧 봄이 되었고 노보는 벚꽃을 눌린 꽃으로 만들어서 봄이 늦은 호카이도에 보내주었다. 했더니만 답장으로 요시가와한테서 두툼한 편지가 왔다. 내가 보내준 눌린 벚꽃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나보다도 후지코가 더 기뻐했다. 그날은 마침 눈보라가 몰아쳐서 유린문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보는 눌린 벚꽃은 내가 예측치 못했을 정도로 후지코의 마음을 의뢰해 주었다. 요사이 후지코는 쭉 누워있다. 가슴 쪽은 그리 나쁘지 않은 모양이다만 척추가 나빠진 모양이다. 걸으면 비틀거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쭉 누워있다. 사가와가 때때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만 그도 결혼은 체념한 듯하다. 이 편지에 후지코의 편지도 들어 있었다. 나가노 씨, 눌린 벚꽃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너무 자꾸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벚꽃을 볼 때마다 살아있을 수 있으리라곤 생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눌린 꽃을 보았을 때 그건 정말이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후지코의 편지에는 적혀있었다. 노보는 그 뒤로 꽃을 볼 때마다 눌린 꽃을 만들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튜립도, 자격도, 금작화도, 작은 꽃도, 큰 꽃도, 눌린 꽃을 만들어서 후지코에게 보냈다. 그때마다 후지코로부터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담내의 편지가 왔다. 노보는 그 편지를 한 통씩 얇은 백지에 싸서 책상 서랍 속에 보관했다. 직장에 나가서도 꽃이 눈에 띄기만 하면 문득 하얀 후지코의 얼굴이 막막에 떠올랐다. 후지코의 병이 무섭다고 생각한 것은 처음 얼마 동안 뿐이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폐병쟁이가 된 후지코가 말할 수 없이 가려냈다.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노보는 그 후지코의 마음이 되어서 꽃을 보았다. 그렇게 하니까 장미 한 송이, 자격 한 송이,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생각을 안게 했다. 마지코가 어머니 기쁘아 즐겁게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노보는 후지코를 생각했다. 마지코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지 모른다. 그러나 후지코는 그대로 열일곱 살의 목숨을 닫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펴지 않고는 못 베긴다. 뭐든 한 마디라도 말을 걸어주면 그만큼 후지코의 생명이 연장될 것만 같았다. 후지코로부터의 편지는 점점 더 짧아져갔다. 그것은 마치 후지코의 생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렇게 후지코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언제부터인가 노보는 또 생명이란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었다. 길을 걷다가 건강한 수학생을 봐도 이 아이들도 곧 죽는다 이렇게 불쑥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어머니 앞에서 얼굴을 드는 순간 오늘 다시 살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을는지 아무런 보장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사다육기가 인력고로 문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식분명이 되어 돌아온 후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도 기인되었지만 아무튼 노보의 생명에 대한 사고방식이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고 있었다. 아버지 사다육기의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노보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웠었다.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었다. 지금 노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곧 자기도 죽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게끔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노보는 어머니 기꾸에게 물었다. 어머니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죠? 노보는 후지꾸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기꾸는 죽음당하는 듯한 노보의 표정을 보고 잠깐 침묵을 시키다가 노보야 어머니는 말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 죽은 뒤에 뭐가 시작됩니까? 죽은 사람에게 미래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보가 따지듯 물었다. 기꾸는 조용히 끄덕였다. 그건 확신에 찬 행동이었다.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겁니까? 노보는 거듭 물었다. 노보야, 지금 어머니가 죽음이란 긴긴 잠이며 다시 깰 때가 있다고 해도 너는 믿지 않을 거야. 정말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답을 구해서는 안 된다. 겸허하게 목사님이나 스님께 물어보는 거야. 기꾸는 그렇게 말했다. 노보는 왠지 석연치가 않았다. 어머니가 자기와는 먼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안이하게 사후의 미래를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그것은 도저히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 후지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확실히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은 아니다 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고 노보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는 믿고 있지 않은 그 말을 후지꼬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과연 그 말이 인간에게 참으로 사는 힘이 될까? 사는 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노보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자기를 위해서도 후지꼬를 위해서도 그것이 알고 싶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요시가화로부터 또 편지가 왔다. 후지꼬의 약혼자인 사과화가 끝내 파혼하고 장가 들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편지를 읽고 노보는 사과화라고 하는 남자가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사나이라고 생각했다. 팻병이라면 그 집 앞을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뛰어 지나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사과화는 팻병인 후지꼬를 1년 동안이나 계속 문병했다고 한다. 노보는 자기는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기는 멀리 떨어진 도쿄에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도 쓰고 하지 만약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의문하기 어려우리란 생각이 들었다. 후지꼬는 노보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대상이긴 했으나 그것은 생각해보니까 무책임한 사랑이었다. 후지꼬한테서는 사과화에 관해 쓴 편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때문에 후지꼬는 사과화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노보에게 생각되었다. 밤에 아사구사에서 오래 살아주세요 하고 자기 귀 가까이에 속삭였던 후지꼬의 음성을 생각할 때마다 노보는 달콤한 감정에 접근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자기에 대한 후지꼬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